빛을 어떻게 먹는단 말이고 내가 오늘 무엇을 할거냐 하면 짜잔! 먹는 빛을 만들거에요 빛을 어떻게 먹는단 말이고 내가 먹을 수 있게 딱 만들어 줄게요 한번 만들어 봅시다 렛츠고 이 부분을 떼어낼거에요 이 부분을 떼어낼거에요 조심해야돼 이거 맞지? 이렇게 다 뺐어요 이거 먹을거니까 깨끗이 씻어야돼요 이제 깨끗해졌어요 널 보고 마누라가 뺨 때리는 모양이 있었는데 일로와 여기다가 초코렛 같은거를 여기 붙여야되는데 그 다음에 스팸게티 면이에요 이거 딱딱하잖아요 이렇게 해가지고 빛으로 이렇게 딱 부셔요 아 그래 이거지 바로 그쵸 쏙쏙쏙 쏙쏙 들어가죠 바퀴 잡은 손으로 만들고 있나 마쩡앗 어 뭐.. 불러야될 후주 완성! 어우 정말 잘 만들었는데 진짜 같죠? 진짜 빛같지? 오오 완전 똑같다 와 여기로 하니까 이게 바로 먹는 빛 한 개 더! 빛 완성! 오 완전 빛인데? 맞죠? 오 잘 만들었어! 성공! 할머니는? 할머니 지금 주무세요. 그럼 이거 어떻게 먹을 건데? 지금 먹어보세요! 나 안 먹을래. 그런 거 있어. 본래 먹는 담당은 신랑이잖아. 나 그래도 먹기 싫다. 그래도 여기 있어요. 마술을 이렇게 정성껏 만들었는데. 뭘 좀 빗어 줄까? 잘 빗겼나? 도끼비. 자 이제 먹어볼게요. 네. 빛을 먹는다. 참 신기하네. 오 신기해 신기해 신기해. 맛있나? 음 맛있는 얼굴인가? 비둠 맛이 좀 나요? 음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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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빛이 달라. 이거 좋네. 머리 이렇게 싹 빗다가. 한 번 뜯어먹고. 한 번 뜯어먹고. 한 번 뜯어먹고. 음! 한 번 뜯어먹고 빗다가. 음! 어까부터 뜯어먹고. 옛날에는 머리 속에 지금 쓴 거 있어. 오오오오오오! ㅎㅎㅎㅎㅎㅎㅎ 그걸 모른다 아무도? 복숭. 내가 본격 처리를 내볼게요. 물을 넣을게. 흐흐흐흐흐흐흐흐흫. 슭. 한번 따라해보세요. 건장하지마 빗은. 집에 빠진 빗이 없으면 어떻게 하면 되냐면 엄마 없을 때 한 개 빼. 그러면 안 돼? 그러면 안 돼? 그러면 안 되면 두 개 빼. 그러면 빗 다 빠질 때까지 기다렸다가 빗 만드는 영상을 만드는. 안 돼 안 돼. 그러면 3년, 5년. 또 알뜰살뜰한 우리 엄마 10년 동안 쓴단 말이야. 엄마, 아빠랑 같이 하면 건장. 혼자, 내 친구끼리 하는 건 나는 절대 안 돼. 집에 엄마 피 한 개 뽑으세요. 사랑해. 빠이. 좋아해. 좋아해. 좋아해.